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뉴스 청취입니다. 미 경제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물가에 계속 시달리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대폭 인상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유의 조처를 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모기지 대출 금리 인상과 신용카드 이자 인상 등으로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이 올해 여섯번째입니다. 자, Today Marks. 오늘은 뭐뭐를 나타낸다. Sixth time this year. 올해 여섯번째를 나타낸다. 오늘이 올해 여섯번째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Mark를 보시겠습니다. Mark. 어디어디에 Mark를 하다. 그래서 표를 하다라는 뜻을 다 아시죠? 어디어디에 Mark를 하다. 표를 하다. 왜 표를 합니까? 어떤 표나 기호를 붙여서 뭐뭐를 나타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뭐뭐를 나타내다. Mark라는 것은 뭐뭐를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뭐뭐를 나타내다. 뭐뭐를 기념하다. 축하하다. 뭐뭐를 기념하다. 또는 축하하다. 자, 그 다음에 뭐뭐를 뭐뭐로 특징 짓다. 특징 짓다. 예문 보시면요. The agreement marks. 그 하비는 Mark를 한다. 즉, 표시를 한다. 왜요? 나타내기 위해서죠. 뭐뭐를 나타내준다. A new phase.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줍니다. The agreement marks a new phase. 새로운 국면을 보여줍니다. 나타내줍니다. In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에서. A ceremony. 기념식인데요.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7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Of the end of the war. 종전 70주년. 그래서 이때 Mark는 뭐뭐를 기념하다. 또는 축하하다.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Took to the streets.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To mark the occasion.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는 그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To mark the occasion.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A summer marked by 뭐뭐뭐. 몸으로 특징 지어진 여름. A summer marked by heavy flooding. 대홍수로 특징 지어졌다는 것은 대홍수로 얼룩졌던 여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A summer marked by heavy flooding. 자 그래서 Mark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마크를 하다. 표를 하다. 표나 기호를 붙여서 뭐뭐를 나타내다. 보여주다. 뭐뭐를 기념하다. 축하하다. 뭐뭐를 뭐뭐로 특징 짓다. 좋습니다. 본문에서 오늘이 올해 여섯번째를 나타냅니다. 올해 여섯번째입니다. 오늘이 올해 여섯번째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여섯번째냐면요. The Fed. Fed가 즉 연준이 has height interest rates. 금리를 올린 여섯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준이 올해 여섯번째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이크는요. 도보 여행하다. 하이킹하다. 하이킹하다. 그 다음에 인상하다. 올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지를 치켜 올리는 것도 하이크라우스고요. 명사로 도보 여행. 금료나 가격 등의 인상. 상승. 이란 뜻입니다. 하이크 up your pants. 바지 치켜 올려라. 이 말이죠. 하이크 up your pants. a tax hike. 세금 인상. a price hike. 가격 인상. 보통 대폭적인 또는 갑작스러운 인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erest rate. 이자율. interest rate. 이자율. key interest rate. 또는 benchmark interest rate. 기준금리란 뜻입니다. key interest rate. benchmark interest rate. the fed 부터요. 물론 금리를 올리다 할 때 raise라는 동사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리거나 대폭 올릴 때 하이크라는 동사가 더 어울리겠습니다. 금리를 인상했다. 어떻게 표현했다구요?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 번 더요. 분사 구문이 나왔습니다.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뭐뭐 하면서 꼭 이렇게 번역할 필요 없다고 했죠. 분사 구문의 기본 개념은 동작의 결과, 동작의 결과나 동작의 계속 또는 부연 설명. 이것이 분사 구문의 기본 개념입니다. 연준이 올해 들어 오늘 여섯 번째로 금리를 인상하여 오늘 또다시 0.75%를 추가했습니다. 즉 오늘 또다시 0.75%를 인상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nother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라고 번역한 것이구요. 3 quarters는 4분의 3인데요. 3는 분자, quarter는 분모입니다. 4분의 1은 a quarter 이렇게 되겠죠. a quarter. 4분의 2는 two quarters. 분자가 복수이면 분모에 s를 붙인다. 그렇죠. 분자가 복수이면 분모에 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a quarter, two quarters 이렇게 quarters 복수가 되는 것이구요. 이것은 곧 절반이죠. a half가 되겠습니다. a half. 그 다음에 4분의 3은 그렇죠. three quarters. 3분의 1은 a third. 그러면 되겠죠. a third. 3분의 2는 two thirds 이렇게 되겠습니다. two thirds. 그래서 분자는 기수, 분모는 서수. 그렇죠. 분자는 two, 기수. 분모는 third, 서수입니다. 서수. 그래서 분자는 기수, 분모는 서수. 분자가 복수일 때 분모에 s를 붙여준다. 이것을 외우는 것은 마치 암기과목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우는 것 대신에 a third, two thirds 를 암기하면 됩니다. a third, two thirds. 그러면 앞에 내용은 저절로 알게 되죠. two는 기수, third는 서수. 분자가 two, 복수이니까 분모 third에 s를 붙여서 thirds. 그래서 a third, two thirds. 그렇죠. a third, two thirds. 자, 본문에서요. three quarters of momma. momma의 4분의 3인데, a percent이죠. a percent. 1%의 4분의 3. 즉, 0.75%가 됩니다. 영어에는 이런식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0.75%를 이렇게 three quarters of a percen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의 4분의 3. 1%의 4분의 3. 0.75% 0.75% 한 번 더요. adding another부터 쭉 잡으세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앵커 아저씨, 한 번 더요. 좋습니다. 이 문장 단어 하나하나의 소리에 집중해서 쭉 따라가세요. The Fed has hiked interest rates, adding another three quarters of a percent today. Good evening. Today marks the sixth time this year. The Fed has hiked interest rates, adding another three quarters of a percent today. The short-term impacts have long ago hit home for consumers, whether being outpriced by higher home mortgage rates or dealing with the higher costs of maintaining a credit card balance. The short-term impacts, 단기 영향. The short-term impacts have long ago hit home for consumers, The short-term impacts have half까지만 잡으세요. The short-term impacts have Half 잡으셨고요. 한 번 더요. The short-term impacts have The short-term impacts have long ago hit home for consumers, Long ago, 오래 전에 hit home for consumers,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은 이미 오래 전에 소비자에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자, hit home을 보시겠습니다. hit home 혹은 strike home 전곡을 찌르다, 가슴에 와 닿았다 라는 뜻입니다. Your comment really hit home with me. 너의 그 말은 정말이지 전곡을 찔렀다, 가슴에 와 닿았다. Your comment, your comment really hit home with me. Really hit home with me. Really hit home with me. 그 다음에 hit where it hurts. 아픈 곳을 때리다 이 말이죠. hit where it hurts. 또는 touch a sore spot. hit a sore spot. 아픈 데를 찌르다. Your remarks hit a sore spot. 너의 말은 아픈 곳을 찔렀다. Your remarks hit a sore spot. Your remarks hit a sore spot. hit a sore spot. hit a sore spot. touch a sore spot. 아픈 데를 찌르다. touch hit a sore spot. 또는 hit where it hurts. hit where it hurts. 아픈 데를 찔렀다. hit where it hurts. 부문에서 hit home for consumers. 소비자들 가슴에 와 닿았다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타격을 주었다는 뜻이죠. The short term impacts 부터요. The short term impacts have long ago hit home for consumers, whether being outpriced by higher home mortgage rates, or dealing with a higher cost of maintaining a credit card balance. Whether being outpriced by what? whether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또 or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outpriced는 priced out의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utprice에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priced out의 의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price 누구누구 out이란 표현. price 누구누구 out of the market. out of the market은 종종 생략. price 누구누구 out이란 표현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가격을 너무 높게 정해서 누구누구를 시장에서 밀어내다. the high rents are pricing some people out. 렌트값이 비싸서 일부 사람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게 수동태가 되면 some people are being priced out 이렇게 되겠죠. some people are being priced out by the high rents. 높은 렌트값에 의해서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렌트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자, 본문에서 소비자에게 타격을 주었는데 whether being priced out by higher home mortgage rates. mortgage는 담보대출 또는 담보대출금. 보통 mortgage라고 하죠. home mortgage rates. 주택담보대출금리란 뜻이고요. 앞에 higher가 붙었으니까 더 높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즉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에 의해서 밀려나고 있다든지 또는 이러이러 하다든지 해서 타격을 입었다. 이 말이죠.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에 의해서 밀려나고 있다든지 또는 뭐 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뭐라고요? 주택담보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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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whether being outpriced 부터요?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whether being outpriced by higher home mortgage rates whether being outpriced by higher home mortgage rates whether being outpriced by higher home mortgage rates or dealing with the higher cost of maintaining a credit card balance or dealing with the higher cost of momo 또는 모모의 비용 인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deal with는 보통 모모를 다루다, 모모를 처리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모모를 감당하다라는 뜻도 반드시 익혀두셔야겠습니다. 모모를 감당하다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she's dealing with her father's death very well 그녀는 아빠의 죽음을 아주 잘 처리하고 있다가 아니라 잘 감당해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she's dealing with her father's death very well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or dealing with the higher cost of off까지 잡으셨죠? 또는 모모비용 인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or dealing with the higher cost of or dealing with the higher cost of maintaining a credit card balance 무슨 비용입니까? maintaining a credit card balance 자, credit card balance 신용카드 잔고란 뜻인데요. 신용카드 잔고, credit card balance 다시 말해 신용카드 대금이란 뜻입니다. the credit card balance was lower than usual 신용카드 잔고가 평소때보다 낮았다라는 것은 신용카드 대금이 평소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redit card balance 그러면 신용카드 잔고인데 이것이 신용카드 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ank balance 은행 잔고 bank balance 은행 잔고 자, 본문에서요. maintaining a credit card balance 신용카드 잔고를 유지하는 the higher cost 더 높은 비용 이렇게 지격이 되겠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신용카드 이자율 인상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이자율 인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we're dealing with 부터요. we're dealing with the higher cost of maintaining a credit card balance or dealing with the higher cost of maintaining a credit card balance 좋습니다. 처음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short term impacts have long ago hit home for consumers short term impacts have long ago hit home for consumers whether being outpriced by higher home mortgage rates or dealing with the higher cost of maintaining a credit card balance whether being outpriced by higher home mortgage rates or dealing with the higher cost of maintaining a credit card balance выше or dealing with the higher cost of paying increases equals 1 to 4000 이자율 인상이란 곰 ple套기 그렇게 분들이 그냥。。.